지금 돈밖에 안 보여 나 지금 돈밖에 안 보여 여기 또 들어왔어 주문 두 개 들어왔어 천천히 하면 돼 진짜로 중요한 건 회전이야 네, 저 지금 되는 게 없어요 진짜 메뉴가 빨리빨리 잘 나간다 우리 튀김 튀김 나가요 가요 천천히 한 4년 만에 이런 인재를 만난 거 같아 민시야 네? 우리 한 일주일 더 있다가 갈래? 한 5천 땡기고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인생 한 방이야 나 지금 머리 정리할 틈도 없이 다가서 지금 드림크 다 윌렀어요 노 테이블 쏘리 노 테이블 노 테이블 노 테이블 쏘리 아이스크림 빨리 한 번 또? 빨리 빨리 3번 티셔츠 4개 있어 뭐야 메뉴 받는 사람도 없었고 드림크 중에 사람도 없었고 이게 뭐지? 테이블 2? 이제 할 거야 왜 벌써 먹고 있지? 3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빠 잠깐만 정리 좀 다시 해야 될 거 같아 왜? 야, 너 2번 잘못 나갔잖아 잘못했으면 어, 맞으세요 리듬은 꼬이는데? 그냥 클로즈로 바꾸는 게 나을 거 같아 잘 모르겠어 고맙다 다음은 뷔 뷔 뷔 뷔